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100주년을 기념한 영화가 공개됩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어온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모두 참여했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 영화 위시는 디즈니만의 꿈과 용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을 모두 담아낸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소원이 이뤄지는 마법의 왕국, 로사스를 통치하는 왕과 주인공 아샤, 그리고 귀여운 염소 친구 발렌티누가 그려가는 이야기인데요. 겨울왕국 시리즈를 만든 감독 크리스 법과 각본가 제니퍼리를 비롯해 라이온 킹, 모하나 등 디즈니 대표작들의 제작진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